구글 애드목 가이드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존의 배너와 스마트 배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적응형 앵커 배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응형 앵커 배너란 무엇인지, 기존의 표준 배너, 그리고 스마트 배너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앱에서 기존 배너보다 적응형 앵커 배너를 사용하는 것이 왜 더 나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응형 앵커 배너를 구현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형 앵커 배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의 답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응형 앵커 배너와 다른 배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응형 앵커 배너를 소개하기에 앞서 현재 이용 가능한 표준 띠 배너와 스마트 배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띠 배너는 맞춤 설정이 불가능하고 픽스된 320x50 크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배너의 경우에 모든 기기에서 화면 너비에 맞춰 동적으로 광고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높이가 픽스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충분하지 않은 광고가 게재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적응형 앵커 배너는 스마트 배너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기별 맞춤 코딩 없이 더 크고 효과적인 배너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응형 앵커 배너는 이 과정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높이를 변경하지 않고 너비만 채우는 스마트 배너와 달리 적응형 앵커 배너는 개발자가 어느 정도의 너비가 적당한지 지정하면 각각의 디바이스의 너비와 높이를 토대로 가장 적절한 배너 크기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세 가지 유형의 배너 광고가 같은 기기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지 예시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적응형 앵커 배너가 다른 두 배너에 비해 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표준 배너와 스마트 배너보다 적응형 앵커 배너를 앱에 구현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응형 앵커 배너는 모든 기기 또는 화면에서 자동으로 최적의 배너 크기를 게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코딩에 많은 공수를 들이지 않고 다양한 기기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적응형 앵커 배너의 API가 자동으로 적합한 크기의 광고를 불러오기 때문에 광고를 게재할 기기나 화면의 크기별로 별도의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적응형 앵커 배너는 화면 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채우기 때문에 광고가 더 크고 선명하게 게재됩니다. 차세대 배너 광고로 설계된 적응형 앵커 배너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광고 관리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적응형 앵커 배너를 잘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주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현 시 광고가 게재될 영역의 너비를 최대한 넓게 지정하고 배너가 화면 전체 너비에 맞춰 게재되도록 기기 너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응형 앵커 배너는 애드몬 미디에이션을 사용하거나 애드몬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미디에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신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셋째, 광고가 가로로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적절한 기기 너비를 사용해서 기기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광고가 다시 로드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예외 사항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기기에 따라 크기가 작은 광고가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응형 앵커 배너가 지정된 공간의 중앙에 더 작은 크기의 광고를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 상황에서도 배너 겹침 문제를 방지하고 광고가 제대로 게재될 수 있도록 배너 주변의 공백은 투명하지 않게 만든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응형 앵커 배너를 구현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응형 앵커 배너를 사용할 때는 광고가 게재될 화면 너비를 알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기기 너비와 사용 가능한 안전 영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체 화면 너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구글 모바일 광고 SDK는 GAD Add Size,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Add Size에서 주어진 너비에 최적화된 광고 높이를 반환합니다. 지정된 너비에 대해 반환되는 광고 크기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기기에서 레이아웃을 한번 테스트하고 나면 광고 크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앵커 배너의 높이는 기기 높이의 15%를 넘지 않으며 50 픽셀보다는 작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적응형 앵커 배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적응형 앵커 배너를 오픈비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적응형 앵커 배너는 AdMob 오픈비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적응형 앵커 배너를 사용하려면 SDK를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네, 적응형 배너를 사용하려면 안드로이드의 경우 버전 18.3.0 이상, iOS의 경우 버전 7.52.0 이상인 업데이트된 버전의 SDK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에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미디에이션 어댑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적응형 앵커 배너가 광고를 늘리거나 자르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적응형 앵커 배너는 광고를 늘리거나 자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구글 AdMob 동영상 가이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동영상 설명란에 AdMob 고객센터 링크와 적응형 앵커 배너 개발자 가이드 링크도 들어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